자, 그 다음 질문을 봅니다. With nearly a billion hungry people in the world. 세계에 거의 1억 사람들의 배고픈 사람들과 함께 사람들과 함께, 그러니까 세계에 겁나 많다는 거야, 배고픈 사람이. There is obviously no single cause. 분명히 하나의, 하나, 분명히 하나의 이유가 있지는 않습니다. 존재 구문이죠. 자, 그러면 이 얘기는 하나의 이유가, 그러니까 세계에 배고픈 사람이 많아. 근데 하나의 이유가 있는 게 아니야. 그럼 뭐 여러 개의 이유가 있다는 얘기겠지. 자, the reason people are hungry in those countries. 자, 여기는 대시 하나 생략돼 있고요. 자, 그 이유. 사람들이 배고프다. 그 나라에서. 일단 이거 A는 이 도우즈 컨츄리 때문에 안되지. 그 나라 그랬는데 이게 뭔지를 모르죠? 하여튼 해석해보면, 그 나라에서 사람들이 배고픈 이유는 대절입니다. The product produced their 농산물들. 2번이라고 할게요. 여기는 PPG. 뒤에 명사가 없잖아. 거기에서 생산되어지는 상품들이 팔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 시장에 For more than the local citizens can afford to pay for them. 이거는 가격 전치사야. 그래서 뭐뭐 A라고 해석해주는 거예요. 뭘 되는 이상. 지역 시민들이 돈 내는 것을 감당할 수 있다. 그것들에 대해서 여기는 그것들은 농산물, 여기 상품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나라, 지역의 시민들이 그 상품에 대해서 돈 내는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의 가격에 세계 시장에서 팔린다는 것입니다. 요 캔은 해석을 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하여튼 A는 아니야. 읽어보면 C도 아니야. So the problem really is 그래서 아까 주어진 글에서 하나의 이유가 아니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가 나와야지. The problem really is that 정말로 문제는 대절입니다. 한 가지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 주어진 글에선. 그래서 B로 가야 되고요. However, 그러나 Far and away 역접이 들어갔어. 그러나 가장 큰 원인은 가난입니다. 하나의 이유가 있는 게 아닌데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가난입니다. 79% of the world hungry 세계에 배고프하는 사람들의 79%가 나라에 삽니다. 어떤 나라야? That are net explorer of food 음식의 순수출자인 나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 미국은 음식을 수출하는 나라야. 근데 그 나라에도 배고파하는 사람들 많아요. How can this be? 이것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How can this be? 이것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그럼 당연히 A겠지. 물어봤는데 그 질문의 답으로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이렇게 나가니까. 이건 안되고. 자, 그래서 그 진짜 이유는 지역 사람들이 그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아까 이 net exporter 나라였죠? 자, 그러니까 미국에서 미국에서 만약에 빵을 사 먹으려고 빵을 사 먹을 그러니까 미국에서 빵을 사 먹어야 되는데 세계 시장에서 미국 빵이 만약에 천 원에 팔려 어, 근데 미국에 있는 가난한 사람이 갖고 있는 돈이 800원밖에 없는 거야. 그럼 200원이 없어서 빵을 못 사 먹는 거지. 자, in the modern day 현대 시대에 You do not starve. 너는 굶주리지 않습니다. Because you have no food. 네가 음식을 가지고 음식이 없기 때문에 굶주리지 않습니다. You starve. Because you have no money. 너가 돈이 없기 때문에 굶주립니다. 어, 자, 그래서 진짜 그 문제는 대절입니다. 대절입니다. Food, 음식이 In the grand scheme of things 물건들의 거대한 체계 안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농부가 농부가 배추를 이제 수확 배추를 길러서 수확을 해 그럼 바로 우리 식탁으로 올라와? 아니지. 유통업자한테 가지. 도매업자가 그걸 받아서 경매를 또 해가지고 경매를 수거를 해가지고 경매장에 갖다 놓고 경매장에서 또 경매가 이루어지고 도매상으로 갔다가 도매상이 다시 또 소매상 여기서 소매상은 이마트 같은 데서 포함돼서 갔다가 우리가 다시 마트 가서 사서 우리 집까지 오는 거지. 어, 바로 논밭에서 논밭에서 우리 식탁으로 오는 게 아니야. 그걸 grand scheme of things 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음식이 너무 비쌉니다. 그리고 many people are too poor to buy it. 그것을 사기에는 너무 가난합니다. 아니면 투투용법으로 가도 되고 너무 뭐뭐해서 뭐뭐할 수 없다. the answer will be 그래서 그 답은 이것에 있을 것입니다. continuing the trend of lowering the cost of food 음식의 비용을 낮추는 것에 추세를 계속하는 것에 있을 것입니다. 먹을 게 없어서 굶주리는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굶주리는 거니까 음식 가격을 낮추자 라는 내용의 글이 되겠다.